자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 한국가스공사 알아볼텐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46,350원이라는 가격대는 추가 매수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앞으로 9월에 2차 전략회의가 있었고 9월 말에 2차 로드쇼, 10월, 11월, 12월에 가장 중요한 1차 시추공이 있죠. 12월 돼서 1차 시추공이 할 무렵이 되면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1차 시추공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시추공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이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GS글로벌, 화성벨브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되는데 일단 GS글로벌과 화성벨브는 중소형주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시가총액이 4조가 넘죠. 그래서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내년 2025년도까지 계속 홀딩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나오면서 계속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계속 이어지거든요. 2025년 최소 6월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되고 최소 20만원 이상 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니까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기사 보면 한국이 100년간 쓸 석유가 나온다. 일본과 칠광구 협상 깨지면 중국만 쾌재.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40억 배럴 그리고 가스가 거의 90% 그리고 석유가 10% 정도 이 정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밝혔는데 이 140억 배럴이 경제 가치가 무려 2천조가 됩니다. 2천조. 그리고 가스 사용량이 23년 정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00년간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온다? 일본과 칠광구 협상 깨지면 중국만 쾌재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100년간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온다고 하면 경제 가치가 경제 가치가 1경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40억 배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스가 매장량이 90% 이상이고 경제 가치가 2천조가 넘고 그리고 석유가 또 경제 가치가 1경이 넘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오전 7시 오늘 일요일 날 나온 기사죠. 대왕고래 첫 시초 앞두고 석유공사 사장 1년 연임 전문성을 고려해서 1년 연임을 했는데요. 이 1년 연임을 한 이유가 뭔가요? 대왕고래 대왕고래 덕분에 1년을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김동석 사장이 내년 9월까지 임기 연장을 했고 첫 시초 해외투자 유치 진두지위 자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1년간 더 대왕고래가 어떻게 된다? 이슈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2025년 9월까지는 앞으로 1년간은 더 홀딩을 하셔야 된다. 최소 20만원은 간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호재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중간에 털리는 일 없도록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 9월까지는 홀딩 하셔야 되니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 이상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매매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겠고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FM가이드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던 라이브 방송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이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때 FM가이드 주가는 13,250원 이었습니다. 자 이날이었고요. 자 이날 주가가 13,250원 이었고 9월 12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자 다음날 제가 9월 13일 아침에 9시에 시가에서 매수하시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이번에 제가 어렵게 정보를 입수한 종목이 있는데 FM가인드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최소 3연상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확실한 종목 나오면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FN 가이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 자 내일 9월 13일 금요일날 시가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3연상 먹어야 되니까 절대 중간에 10% 20% 먹고 절대 팔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9시 시가 매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9월 13일 금요일날 9시에 시가 매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FN 가이드 종목을 9월 12일 라이브 방송에서 다음날 9월 13일 금요일날 9시에 시가에 매수 하셔라 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FN 가이드라는 종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인증 한번 볼게요. FN 가이드 수익 보신 분께서 인증해 주셨는데 9월 9월 23일 FN 가이드로 1600만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122%인데요. 자 천만원 조금 넘게 매수하셔가지고 3거래일만에 1600만원 수익 122%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 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분께서 매매 타점도 공유해 주셨는데 자 바이앤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날 9월 13일날에 매수를 해서 이때 29,600원에 매도했죠. 9월 23일날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3연상을 먹었구요. 3연상 자 중간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는 3거래일만에 122%를 수익을 챙기셨고 이렇게 바이앤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FN가이드라는 종목으로 1,600만원 수익 보시고 122% 3거래일만에 3연상 수익을 챙기셨는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구요. 자 이번에도 제가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3연상 세력주 준비했구요. 자 목표수익률 100% 이상 보유기간은 3거래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종목 무료로 추천드릴 거구요. 위 전화번호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구요. 자 이렇게 시초가 종목도 추천을 드리고 주도주 단타 종목도 추천드리고 세력 주도 추천드리고 대선주 500% 수익 볼 수 있는 대선주도 추천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해주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테니까 입장하시구요. 텔레그램 방 입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세력 주 문자로 종목을 추천을 드릴겁니다. 세력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왕구레 프로젝트 앞으로 2025년도까지 홀딩을 하시구요. 앞으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에 1차 시추공 이때 폭발적으로 다시 한 번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자 6월 3일 날에 총 4조짜리 상한가 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횡보하고 다시 한 번 2차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주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구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구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구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구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 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 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